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세 번째 과목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중에서는 기계와 건설 과목을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될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저와 함께 풀어봅니다. 41번입니다. 용접 결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평범한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용접 결함의 종류가 시간 나면 한번 봐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비드라는 것이 나오는데 답은 1번입니다. 비드는 용접 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 비드입니다. 조금 용접하고자 하는 용접 봉이 녹아가지고 그게 흉터로 남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비드입니다. 그래서 비드는 용접 결함이 아니라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용접에 관한 결함들, 슬래그라든지 언더컷, 오버랩, 블루홀, 피트, 용입 부족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종류도 한번 보시고 언더컷이나 이런 것들은 원인들도 한번 블루홀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이제 우리 문제에서 조금 응용되어 나올 수 있는 게 언더컷이나 블루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내용도 원인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드는 용접 작업 시 모재와 용접 봉이 녹아서 생긴 띠 모양의 길쭉한 파형의 자국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지 이 자체가 결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충분합니다. 42번 와요로프의 꼬임은 일반적으로 특수로프를 제외하고는 보통 꼬임과 랭 꼬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보통 꼬임의 특징에 관한 걸로 틀린 것은 있네요. 어차피 우리는 보통과 랭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는 이 내용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항이 한 세 가지 유형 형태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워낙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한 문제를 푸는 거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을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하죠? 소선, 로프 또는 소선의 꼬임과 그 다음에 스트랜드의 꼬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보면 처음에 우리는 소선을 가져와서 먼저 꼬운다 했습니다. 이 소선이 한 10개, 20개, 30개의 개수가 다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소선을 가지고 하나 꼬아 놓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스트랜드라고 부른다 이랬습니다. 소선은 10개 가져올 수도 있고 20개, 다양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스트랜드는 특수한 로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가닥에 해당되는 스트랜드로 다시 와이어로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와이어로프는 다 만들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소선이 있고, 보시면 이렇게 소선이 있고 이 소선을 이루고 있는 스트랜드입니다. 제가 소선이라고 그랬으면 잘못됐습니다. 자, 이런 스트랜드가 있고, 지금 스트랜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트랜드가 있고 이 스트랜드 안에 소선이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선이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향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소선과 스트랜드는 방향이 있으러 반대 방향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걸 우리는 보통 꼬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 또는 동일한 방향으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것. 즉, 스트랜드 방향과 이 소선의 방향이, 로프의 방향이 같은 방향 또는 동일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랭꼬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암기하는 방법, 조금 이해하기 좋도록. 보통은 발음을 하면 보통하고 딱 끊어집니다. 랭은요, 길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랭, 최대한 길게 발음하십시오. 길게 발음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엮어가지고 이해를 하느냐 하면 같은 방향,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 오래 갑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 오래 갑니다. 길어집니다.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은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점점점 멀어져가지고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길다, 랭 해서 길다, 길게 오래 가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그러면 보통 꼬임과 랭 꼬임으로 나누었는데 모양이 스트랜드와 소선, 로퍼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도 보통 꼬임이 되려면 이 스트랜드와 들어가는 소선, 로퍼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줘야 보통 꼬임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보통 꼬임, 이런 경우도 보통 꼬임 이것도 랭 꼬임, 여기도 랭 꼬임 이렇게 되겠죠? 종류가 자, 여기서 다시 종류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스트랜드 방향을 보겠습니다. 스트랜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는 Z자를 0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지금 Z자를 쓸 수 없죠. Z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Z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S자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S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죠? 여기도 S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S가 아니죠. 지금 스트랜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Z형. 여기는 S형. 그래서 보통 꼬임에도 Z와 S가 있고 랭 꼬임에도 Z와 S 꼬임이 있다. 하는 거. 종류가 나누어진다. 하는 거. 자,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특징 중에서 대표적인 것부터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랭 꼬임 길다 그랬습니다. 수명도 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길기 때문에 소선도 길어요. 여기는 소선이 랭에 비해서는 좀 짧습니다. 소선의 길이가. 자, 수명도 길다 그러면 수명이 길다는 건 우리는 뭘 가지고 수명이 길다고 하느냐.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명이 긴 거 아닙니까? 마모가 되면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죠. 마모에 잘 견디는, 버티는 랫자. 견딜 랫자. 내 마모성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수명이 길어요. 마모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피로에도 아주 잘 견뎌요. 내 피로성이 좋은 거죠. 또 그렇죠? 자, 이러면 수명이 길다. 그런데 얘가 장점인 반면에 단점도 하나 알아두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킹커가 잘 생깁니다. 킹커가 잘 생기는 거 이건 또 단점에 들어가거든요. 킹커가 생기면 수명이 짧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킹커가 잘 생기는 거는 단점입니다. 반대로 보통 꼬임일 경우에는요. 킹커가 잘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킹커가 잘 생기지 않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순서 아시죠? 랭 길다. 수명도 길다.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면 수명이 길다. 그러나 단점으로서 킹커가 잘 생기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보통 꼬임은 반대로 킹커가 잘 생기지 않느냐는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보통 꼬임의 특징.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킹커가 잘 생기지 않는다. 보통 꼬임은 킹커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뇌마모성, 유연성, 저항성이 우수하다. 네, 이건 잘못했죠. 이런 거 뇌마모성이 우수한 거는 랭 꼬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다. 로우퍼의 변형이나 하중을 걸었을 때 저항성이 아주 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꼬임 방향과 로우퍼의 꼬임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서로 반대라고 그랬죠. 반대. 그리고 같은, 동일하게 가야 랭 길게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또 실제로 꼭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십시오. 자, 스트렌드와 소선, 로우퍼의 꼬임 방향이 서로 반대, 동일한 방향. 그리고 가능하면 킹커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소선 또 외부끼리 비해서 짧다 하는 것. 하중에 대한 큰 저항성도 좋은 거죠. 선방육성 등에 많이 사용되면 취급이 용이하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뇌마모성 좋습니다. 유연성, 뇌마모성도 참 좋아요. 그러나 꼬임이 풀리기 쉽고 킹커가 생기기 쉽다. 아주 결정적인 요건 단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조금 보충해서 미비한 점들을 좀 보완해 두십시오.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와이어로퍼는 이거 외에도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 요소는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이 있고 스트랜드가 있고 또 스트랜드 6가닥은 가져와서 가운데 심을 두고 심을 중심으로 6가닥을 다시 꼬아줍니다. 그래서 심도 구성 요소에 또 들어가겠죠. 43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속도를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연삭기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삭기는 공부할 내용이 제법 됩니다. 연삭속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과 습도를 교체한 후에 1분 정도 시운전을 한다. 시운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습도를 교체한 후에는 3분 시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3분 이상.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회전적인 연삭속도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치는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에 덮개를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법적으로는 지름이 5cm 이상 되는 것. 직경 5cm 이상일 경우 덮개를 반드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삭속도는 최고 사용 속도를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면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삭기는 측면을 쓸 수 있지만 측면을 사용하는 연삭속도를 이외의 것은 측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삭기는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연삭기를 하실 때 제가 연삭기 그림 간단하게 하나 그려서 정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랬죠. 숫돌 하나 그려주시고 워커레스트라는 작업대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이 숫돌이 회전하면서 가공물을 여기 올려서 가공하면 이제 갈아내는 거죠. 연마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게 이 간격이었다. 이게 3mm 이내에 가는 거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연삭숫돌은 축에 끼워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빠지지 않도록 플렌즈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 플렌즈는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는 걸로 사용을 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쉴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칩이 비사라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덮개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방호장치는 여기에 이렇게 둘러주는 덮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 덮개가 갖추어지면 또 중심에서부터의 노출되는 노출 각도가 나오겠죠. 이 노출 각도는 연삭기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 노출 각도는 탁상용 연삭기 세 가지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그랬죠. 상부 사용 연삭기, 일반 자금용 연삭기 그 밖의 경우. 그런 다음에 휴원하고 평생 쉬로 가시면 됩니다. 휴원과 원통형, 휴대용과 원통형은 묶어서 180도고 평면형은 150도 이렇게 하면 되죠. 상부 사용 60도고 일반은 125도에 원주 각도 65도가 추가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80도에 원주 각도는 똑같이 65도죠. 여기 원통형도 180이지만 있다간 180이라서 원주 각도 65도는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180도니까 대칭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게 이렇게 180도가 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원주 각도 65도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150도를 열게 됩니다. 나머지를 다 덮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평면 아래쪽으로 덮개가 덮이는 것은 15도가 되겠다고 하죠. 여기도 15도가 되는 거죠. 그리시면서 이왕 그린 김에 깔끔하게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덮여지기 때문에 60도, 60도, 60도로 나누어지는 것은 상부 사용 연사기가 되는 거죠. 노출 각도 60도가 되겠죠. 일반과 그 밖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리시면 더 편리하다 그랬죠. 이렇게 덮어주고요. 일반이 탁상현 중에서는 열린 각도가 가장 크거든요. 노출되는 각도가 125도입니다. 그런데 수평면에서 잘랐을 때, 죄송합니다. 중심이 잘 안 맞네요. 이게 65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밖의 경우는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덮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만큼을 더 덮어줍니다. 그래서 80도만 열어주고 원주 각도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작업용이 125도 노출에 원주 65도라면 그 밖의 경우는 80도만 열어주는 노출 각도에 원주 각도는 125도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한 번만 그려보시면, 한 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몇 번만 그려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작업 시작 전 시운전 시간이라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더도 여기서 칩이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튈 경우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것을 우리는 실더라고 얘기합니다. 실드는 원래 선반에도 또 나왔습니다. 같은 특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절편이라는 게 있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숱돌은 자꾸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간격이 넓어지니까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하시고 가시면 연삭기에서 또 출제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문제도 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